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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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하게 털이 막 다 빠져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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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 주인 되세요?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피욕병도 심한 것 같아가지고 밥 주러 왔어요. 이 자루 하나에 두 마리가 있었는데 도망을 가지를 않더라고요. 도망 갈 그런 힘도 없었지요. 주인이 갔다 본 거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 입고 나서부터 있었으니까 그 개를 여기다 유기하려고 설치해놓은 거예요. 치는 사람 올해 음, encies, 에러 말 날씨 sub이 ере아, 님, チャンネル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머 애기야 애기 완전 애기 완전 애기 세상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무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도 없이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곳에다가 걔를 고의적으로 버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답답다, 진짜 답답다, 진짜로. 진짜 답답다. 겉모습이 부스러움이나 딱지 때문에 굉장히 흉하지만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아이를 죽을 병이 아닌데도 죽으라고 그 수로에다가 내다 버린 건 정말 잔인한 짓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치료가 빨리 될 거예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양자가 나타나서 얘들 인생을 꽃피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